오늘의 포켓트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포켓트는 화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번 주 내내 고요함 이것만 사실은 이어도 좋다 할 정도로 이거는 그냥 그저 바로 내 내면으로 마음의 여행을 떠나는 아주 좋은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명상이 익숙하지 않은데 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 호흡을 하시면서 집중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명상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요가를 해도 주변에서 한마디만 딱 하면 완전히 흔들리죠. 예를 들면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언니랑 경주를 가는데 차를 딱 타는데 아슈랑 할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약간 꾸러기 같은 그런 비웃고 살살 긁으면서 즐거워하시는 아버지들 있죠. 딱 그러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첫 마디가 아빠 그럼 내려. 나 운전 안 해. 4살, 5살 꼬마와 그 아버지와의 대화 같은 그런 대화법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놀라죠. 허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요가를 한 35, 6년 해도요. 주변에서 이렇게 반응이 딱 왔을 때 이게 핑퐁처럼 이렇게 탁탁 반응되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 고어! 이러고 놀라죠. 그러니까 그냥 참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위험, 제가 저의 위험 수위를 아는 거예요. 운전할 때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면 저는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운전이 다 들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말이 좀 격하게 막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바로 외부의 자극 한 마디에 그냥 확 이렇게 감정이 솟아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제어해서 주변을 편안하고 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잃고 갈팡질팡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실제 있었던 얘기 같은데요. 실제 있었다고 믿어요. 어떤 한 수행자가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을 침묵을 한 거예요. 원래 침묵은 10일을 해도 굉장히 길게 보고 처음에 한 3, 4일 침묵하고 그 다음에 4, 5일 침묵하고 그 다음에 10일 침묵할 때는 스승에게 여쭙고 내가 10일간 침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쭙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흔들림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락받지 않으면 안 되고 10일 동안 침묵하는 거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수아미라마사다카그라움에 가서 처음 침묵 수행을 했는데요. 그때 수아미베다바라띠께서 수아미집께서 다들 이제 10일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여쭙었더니 너는 해도 돼. 기간이 되면 더 충분히 해. 오랜 기간 동안 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냥 10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인도로 10일을 가거든요. 10일을 침묵을 하다 와요. 그래서 그 침묵이라는 게 그 정도로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고 섬세한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 발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그 침묵하는 게 뭐라고 그러시더라? 뭐 있죠? 침묵하는 거를 뭐 한다 그러시는 게 있던데요. 그리고 그냥 무건수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침묵하는 것 자체가 모든 종교에도 있고 수행 안에 아주 기본으로 있어요. 아마 그분도 그런 어떤 수행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0년을 하셨다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문을 바꾸고 까르마를 바꾸고 깨달음의 문에 도달할 정도로 아주 가깝게 갈 정도로 아주 오랜 수행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채식을 하고 일식을 하고 그 다음에 혜진 이후에 먹지 않는 오후 불식에 다 지키신 거예요. 뭐 새벽에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혼자 산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년을 딱 하고 스스로 생각하셨대요. 아, 이 정도 했으면 난 내려가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순간, 거기가 산이잖아요. 창문이 덜컥 열리면서 이분의 이마를 딱 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할게요. 이런 버르잖머리 없는 문창호야 뭐 그랬더나 창문아, 너는 내가 10년이나 하고서 침묵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이 내 자태를, 이 귀한 자태를 보지 못하느냐 어디 감히 내 이마를 차 이러면서 그건 미친 거죠. 창문아하고 대화를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헐 하시겠지만 아무리 침묵을 하고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채식을 하면서 열심히 해도 순간, 순간, 순간 일어나는 감정과 욕구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 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님이 분명히 누구나 다 이 순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주의하는 게 좋겠다 하시고 당신의 수행에서 말씀하셨죠. 그 색에 대한, 성욕에 대한 욕구 막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나한테 막 성기를 보여준다거나 와서 막 몸을 자극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막 일어났다 하는 그런 것들을 쫙 남겨주신 게 그때 마라, 대마왕이 찾아왔다 하는 게 내 욕구와 내 감정과 욕망이 대마왕이거든요. 깨닫고 나서도 앉아 계신데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몸뚱아리가 있는 이상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외적인 반응, 자극이라고 보면 우리는 그 외적인 자극에 감각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채식을 한다거나 새벽에 일어나서 수행을 한다거나 내 감정, 욕구, 감각을 항상 제어하려고 매 순간 바라보게 되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EBS에서 한겨울에 민소매 입고 촬영을 하자. 왜냐하면 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셔서 어, 그러면 그러자고. 근데 이제 발바닥이 너무 더럽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발바닥이 더러운 게 아니라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까매지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해지니까 살색으로 돌아오니까 왜 살색이냐 그러셔서 제가 사실은 더 민감하다. 그래서 조금만 추워도 아주 많이 춥고 조금만 더워도 정말 많이 더워서 견디기 어려운 건 사실은 요가하시는 분들, 수행하시는 분들은 더 민감하고 특히 냄새, 특히 사람 냄새에 더 민감하고요. 그리고 소리에 아주 민감하고요. 그래서 감각이 아주 민감해지게 되는데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멀어진다는 건 감각이 예민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어려워지게 돼요. 그때 바로 이 고요하게 하는 꿀꿀호흡이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을 거두어들인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민감하고 예민하게 아주 섬세하게 바라보면서 거두어드릴 때 조금 더 깨달음의 문, 조금 더 고요함으로 직접 현실감 있게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시각의 흔들림, 청각의 흔들림, 냄새의 흔들림, 이 입의 흔들림, 그러니까 맛에 따라간다거나 말에 따라간다거나 그리고 뇌의 흔들림, 뇌의 감각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흔들릴 때 지금 하는 이 꿀꿀호흡은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이 시달려서 힘들다 이러면 점심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내 책상에서 하셔도 돼요. 소리 안 내셔도 되니까 한 2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그리고 출근하시기 전에 또는 퇴근하실 때 조용히 지하철 버스에서도 숨을 깊게 마시면 안 되지만 사람 많은 데서는 특히 요즘 같은 데는 더요.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는 건 안 되지만 그냥 조용히 오감을 제어한다 생각하시고 눈을 가만히 감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소리를 안으로 거두어들여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음, H-U-M, 음 소리와 함께 집중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분 집중 명상을 하시는데요. 자, 어제는 이제 무드라의 방법으로 하셨는데 오늘은 소리와 함께 집중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 이게 오리지널, 원래 이제 경지언니나 이거가 책에 전하는 꿀벌 호흡인데요. 엄지 손으로 귓볼을 당겨서 귓구멍을 꽉 막는 거는 똑같고요. 그리고 4개의 손으로 눈만 가리는 거예요. 빛이 가장 빠르게 뇌신경을 자극하면서 마음의 상태를 흔들리게 만들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엄지로 당기고 눈을 감고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H-U-M, 음 소리와 함께 감각으로 들어온 모든 자극점을 다시 대우주와 대자연으로 보내서 나에게 있는 거친 쓰레기와 같은 감정의 흐름을 그냥 다 흩어지게 버린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대자연과 대우주에 감사함을 갖는다 하는 마음으로 하면 정확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분 집중 명상과 함께 골고루 호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감각을 그리고 감정과 욕구와 욕망을 거두어 드릴지 그리고 내면의 신성함에 집중할지를 섬세하게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해보세요. 자, 그럼 2분 집중 명상과 욕망을 거두어 드릴게요. 자, 그럼 2분 집중 명상과 욕망을 거두어 드릴게요. 자, 그럼 2분 집중 명상과 욕망을 거두어 드릴게요. 자, 그럼 3분 집중 명상과 욕망을 거두어 드릴게요. 자의 자극종을 세상 밖으로 다시 만드ockey입니다.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HUM 소리를 내주 partisan 내면의 신성함에 집중합니다. HUM 반복합니다. 떠도는 감각과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님을 머리와 심장으로 이해하고 새깁니다. 뜰구름 같고 연기 같고 잡을 수 없지만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본질이 아님을 믿고 내면의 심장과 뇌에 집중합니다. 그대로 집중하시는 상태에서 수단이 팠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켓2에는 마이크가 잘 안 들어갔겠네요. 이제 꽂았어요. 아쉽네요. 자 수단이 팠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름의 경 계속 꿀벌호흡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그대 태양족의 후예이신 위대한 선인께 멀리 여임과 정멸의 경지에 대해서 여쭙니다. 수행승은 어떻게 보아야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열반에 듭니까? 현명한 자라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희론적 개념의 뿌리를 모두 제거하십시오. 어떠한 가래가 안에 있더라도 색임을 확립하여 그것들을 제거하도록 공부하십시오. 안으로 뿐만 아니라 밖으로 어떠한 현상이든 잘 알 수 있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사람에게 그것은 소멸이라 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월하다든가 열등하다든가 혹은 동등하다라고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영향을 받더라도 자기를 내세우는 허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는 게 기본이 된 분들은 어떤 말을 하든 나는 잘났어가 기본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아무리 정말 헌신적으로 돕고 따뜻하게 돕고 진심으로 해도 자기를 내세우는 게 기본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내세우는 그 허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선행과 선업을 내가 부수는 게 되어버리니까요. 수행승은 안으로 평안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하신 꿀버로우가 연결됩니다. 밖에서 평안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안으로 평안하게 된 사람에게는 취하는 것이 없는데 어찌 버리는 것이 있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도가 잃지 않고 멈추듯 멈추어서 결코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자는 어떤 경우에든 파도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아주 포인트고 이게 정말 못하는 부분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도가 잃지 않고 멈추어지듯 그렇게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멈춰서 결코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수행자는 어떤 경우에든 파도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저한테도 아주 절실한 얘기인 것 같아요. 가슴에 꼭 새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눈을 갖추는 님이요. 몸소 체험하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대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른 길을 일러주시고 게일의 규정들이나 산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눈으로 탐내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눈 가리는 꿀벌 호흡하셨죠? 저속한 이야기에서 귀를 멀리해야 합니다. 귓구멍도 막으셨고요. 맛에 탐착하지 말아야 하고 하면서 훔 소리로 정화시켰고요. 또한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포인트 8절이 오늘 한 훔 소리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정화하면서 했던 훔 하는 게 내 것이라는 걸 자연으로 버리게 하는 그 만트라거든요. 그래서 이 만트라를 하시고 명상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잡으려고 하면서 이 훔 만트라를 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 나, 나라는 걸 내세우는 거를 버리지 않고 훔 만트라를 할 때는 그 괴로움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만나 고통을 겪을지라도 수행승은 어떠한 경우이든 비탄에 빠져서도 안 되고 존재에 탐착해서도 안 되며 두려움을 만났을 때도 전율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이나 음료나 먹을 만한 것이나 또는 옷을 얻더라도 쌓아두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정말 그렇죠. 그래서 아슈람은 항상 냉장고가 비어 있는데요. 아슈람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그 냉장고를 비워라. 그러지 않으면 아슈람은 문을 닫아야 된다. 냉장고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그러니까 그 하루 먹을 양 또 그 하루 먹을 양 그리고 그날 다 비울 수 있는 양 그 정도만을 채우는 게 맞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음식을 막 쌓아놓는 것 그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내일은 11절부터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에 들겠습니다. 명상에 들겠습니다. 아멘